또 네 생각이 나더라 하루 종일 뭔가에 홀린 듯 널 찾아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괜히 조급한 건 아닐지 무덤 더 만져 몇 번이나 고쳐보는 문자 이따 저녁엔 뭐해 나와 잠깐 걷지 않을래 아니면 맥주 한 잔 어때 널 처음 본 날부터 늘 준비해왔었던 말 전화하면 나 올래 너무 부담 주지 않을게 그냥 편하게 나 오면 돼 요즘 따라 걷는 게 좋아져서 음 그래 사실 할 말 있는데 너를 많이 좋아하나봐 말도 안 되는 핑계들도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겨주진 못하나봐 이젠 고백하려 해 내일이란 조금 더 우리 가까워지면 좋겠다 너는 어때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아멘